안녕하세요. 기간팀 맥스의 컨셉트 기획서를 발표하게 될 고정웅이라고 합니다. 제 발표 순서는 기획 이동, 게임 소개, 진행 방식, 기타 사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레디 시스템을 잘 즐겨하지 않던 유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면 이 레디 시스템을 재밌게 즐겨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동기부여를 받아 기획을 계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성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요소를 합쳐서 새로운 레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 두 가지의 특성이 도출되었습니다. 레이드버스 육성과 레이드 전쟁입니다. 첫 번째로 레이드버스 육성을 특징으로 잡은 이유는 레이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레이드버스와 그에 맞는 공략법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유저가 각자 계산에 맞게 육성한다면 이 부분을 충족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다음이 레이드 전쟁입니다. 레이드 전쟁이라고 하면 세력전쟁과 레이드를 합친 용어인데요. 앞서 말했던 레이드버스 육성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커버하려고 만든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유저가 레이드버스를 육성하게 되면 레이드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룰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룰이 무엇이냐면 서로의 레이드버스가 레이드의 목표가 되어 전쟁을 진행하는 것이 게임의 방향성인데요. 처음에 특징이었던 레이드버스 육성에 대한 방향성은 감성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레이드버스를 육성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치관이었습니다. 레이드버스는 항상 학살의 대상이었지만 가치관을 바꾸어 좀 더 긍정적으로 유저에게 다가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향성은 긴장감입니다. 레이드버스 전쟁에서 오는 긴장감은, 특정한 긴장감은 재미로 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장르는 RBR, MMORPG, 플랫폼 PC, 연령관은 총소년 이용 불가능입니다. 신압세스입니다. 인간들은 거대한 신의 힘에 매료되어서 그 힘을 쟁취하기 위해 전쟁을 하옵니다. 게임의 목적입니다. 시나리오의 목적은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유제의 목적은 누구보다 강해져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레이드버스 육성이라는 특징은 자신의 손으로 레이드버스를 직접 육성하는 것이었는데요. 거기서 오는 재미는 동시에 두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드 전쟁은 육성한 레이드버스가 테룹 전쟁에 사용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오는 재미는 다중적인 목적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화 요소입니다. 차별 대상은 아이온 게임에서 수호신능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과 같이 테룹 전쟁과 레이드가 합쳐진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온에서는 유저가 레이드버스로 변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유저가 입성한 패시 레이드버스가 됩니다. 단순한 차이 같지만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레이드라고 한다면 레이드버스의 핸드 패턴을 읽어 공략하는 것에 이의가 있지만, 이 유저가 변신한 레이드버스는 핸드 패턴이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나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육성한 레이드버스의 일정한 핸드 패턴을 유저가 설정하면 레이드버스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공략이 수월하게 됩니다. 다음은 진행 방식입니다. 유저는 홈페이지와 런처를 통해 게임이 입장한 기본 화면입니다. 이 기본 화면에는 아웃두날로 유아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드버스는 육성하기에 의해서 먼저 소환 아이템을 구해야 되는데요. 몬스를 처치해서 소환 아이템을 얻는 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환을 하게 되면 실현이 두 가지 이상 제출되고요. 유저는 한 가지 실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한 가지는 배제가 됩니다. 그렇게 실현에 성공을 하게 되고, 소환에 성공하면 이미지를 클릭해 레이드버스의 세구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ESC를 눌러 옵션창을 불러보고, 종료 버튼을 눌러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상입니다. 이렇게 그 3요소는 각자의 사업상을 가지고 있으며, 유저들 개인 간의 밸런스를 망치지 않을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게임의 하드웨어는 검은 사각의 요구사항과 동일합니다. 이상 파트 게임서를 발표하게 된 서울게임 아카데미의 고정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